근데 두사람 태호 오빠 내 수학쌤이에요 꼭 태호 오빠 오는 오빠 동기만 하세요 신분은 디나 오빠구나 더욱끼 귀엽다 키보단 트레이닝이 다깝다 강희주 너 빨리 타 태호야 같이 가자 태호 데려다 줄 거면 나도 부탁할게 이제 역마다 전에 지하철인 줄 알나봐 지하철이 어떻게 생긴진 알아? 좀 돕고 살자 나 태호고 이웃사촌이야 갈아 없지? 뭐? 없지?